이성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디얼 그리고 디스탈 라디얼 아테리어가 취프로시저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PCI에서는 라디얼 억세스가 스탠다드로 레코멘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이 리스크 앤드 컴플렉스 PCI에서 취프로시저에서도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선뜻 동의하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이런 강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랩트메인에서 말씀드리면 랩트메인에서는 데딕데이티드한 피모랄과 라디얼을 비교하는 RCT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랩트메인을 치료하는 그런 RCT에서는 엑셀 트라이얼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억세스 사이트를 리포트하지 않았습니다. 엑셀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이제 라디얼과 피모랄을 비교해봤을 때 메이스, 이스케믹 엔드포인트에서는 양분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라디얼 아테리 억세스에서 라디얼 아테리 쪽이 조금 더 블리딩이 좀 더 나은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고된 메타아날리스에서 랩트메인 레지스트리 메타아날리스에서 라디얼과 피모랄을 비교했을 때 엑셀 사이트와 베스클라 컴플리케이션은 라디얼이 훨씬 더 낫고 그리고 프로세저 숙세스는 라디얼과 피모랄이 거의 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브리딩과 옥세스 사이트 브리딩 그리고 애니드 브리딩 면에서는 라디얼 아테리를 통해서 랩트메인 PCR 한 군이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인지해 보고가 되었고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면에서도 라디얼 아테리로 PCR 한 것이 모탈리티 면을 줄이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세저럴 석세서는 컴패러블하고 그리고 롱텀 클리니컬 에피커시도 거의 좀 라디얼 아테리가 좀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TO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O는 현재는 아직까지도 바이피모랄 어프로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엑셀 사이트 어프로치인데 현재는 래디얼 어프로치 하는 것도 현재는 많이 패보러블한 아웃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CTO에서 래디얼과 피모라를 비교한 메타어 나아리지 수는 테크니컬 석세스에서는 래디얼 피모랄이 거의 다 컴패러블한 결과를 보이고 엑셀 사이트와 메이저 블리딩 면에서는 래디얼 아테리가 의미있게 좋은 결과를 보여서 앞서 말씀드린 랩트메인과 비슷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4월 25일 즉 정말 몇 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크리니컬 트레이올인데요. 이제 CTO 환자에 있어서 피모랄과 피모랄과 레디얼 아테리를 비교한 RCT에서는 레디얼 아테리만으로 CTO를 하는 것이 피모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넌 임패리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엑셀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은 훨씬 더 트랜스피모랄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여기서 피모랄 그룹에서는 피모랄 피모랄과 피모랄 라디얼 그리고 피모랄 온리 그러니까 엑셀 사이트를 한 곳만 한 곳도 다 피모랄 그룹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또 로타블레이션이 필요한 하일리카치파일 리전에서 레디얼과 피모랄을 비교해 봤을 때 역시 9천 명이 넘는 환자를 메타어나리스 해보면 레디얼과 피모랄이 거의 비슷한 모탈리티를 보이고 메이스도 비슷하고 그리고 프로세저 석세스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TRI는 역시 다시 한 번 엑셀 사이트 컴플리케이션 블리딩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컴플렉스 PCI에서 라지 보호 억세스를 사용하는 환자에 있어서 레디얼과 피모랄을 랜덤 트라일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컴플렉스 코로나 리전에서도 레디얼 그룹은 피모랄과 비교해서 엑셀 사이트 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의미있게 적고 프로세저럴 석세스는 컴패러블하고 그리고 크로스오버 레이트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만 보면 정말 레디얼 아테리도 데이터상으로는 사이언티픽하기는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레디얼 액세스를 안 쓰냐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실제로 레디얼 아테리를 먼저 써야 되겠거나 레디얼 아테리만 써야 되겠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상대적으로 레디얼 아테리의 액세스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재개 발표된 연구에서 보면 그럼 레디얼 아테리를 왜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보면 레디얼 아테리 자체의 문제 즉 스파중과 다이섹션과 루프 그리고 스테노세스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라이트 레디얼 아테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험만 있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트 레디얼 쪽으로 들어갔을 때 서플라벤 톨튜오 스피가 있으면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거의 아크로바틱하게 가이딩 카테타를 접근을 시켜야 되고 엔게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백업 서포트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과연 리얼 월드에서 TRA가 컴퍼러블 하냐 그리고 컴퍼러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백업 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업 폴스를 결정하는 힘은 가이딩 카테타가 포지션하는 아우터 월과 이루는 각도 이 세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세타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이딩 카테타의 백업 폴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게 90도에 걸어보면 정말 최대한 맥시말한 백업 폴스를 가지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0이 되면 백업 폴스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라이트 라디알로 억세스를 했을 때 이 세타 R은 피모랄 아테리에 적분했을 때 생기는 세타 F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적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 라디알로 억세스를 할 경우에는 피모랄에 비해서 당연히 가이딩의 백업 폴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라이트 디스트라디알로 아테리를 통해서 프로라인 인터벤션을 한 연구가 실험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닥터 키메에지는 유로인터벤션의 약 100건의 랩트 디스트라 아테리로 프로라인 인터벤션한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프로라인 인터벤션을 했을 때 굉장히 피지볼하고 거의 컴플리케이션도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쓸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랩트 디스트라 라디알로 아테리에 적립을 하면 뭐가 좋냐면 아나토믹하게 들어오는 방향이 피모랄 억세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모랄 억세스 라이카가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서포트가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서플러비안 톨슈스가 훨씬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서플러비안 톨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각도가 라이트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가이딩 카테타와 와이어가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스트라 라이트하고 랩트 공이 라디알로 아테리 오클루전이 굉장히 의미있게 적습니다. 라디알로 아테리 오클루전이 상대 많은 사람들이 서브 클리니컬하게 오클루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고가 되는 것은 14에서 많게는 거의 40% 가깝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디스트라 라이트 아테리는 거의 1% 안팎 1%가 안 되는 결과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결과 때문에 ABP 스톨러 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리고 캐비지를 위한 아테리어 그래프트를 위했을 때 라디알로 아테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0하고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준호 선생님이 87건의 랩트 디스트라 라티리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칩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프로세저는 한 40% 정도였고 역시 프로세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은 랩트 디스트라 라티리로 라티리로 디스트라 라티리로 한국 사람에서는 미인 다이애이터는 2.4mm, 2.36mm 이 정도로 측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쉬스, 가이딩 카트타 컴페러블 했습니다. 이거는 칩은 아니지만 스테미 환자에 있어서 2020년도에 용희세브란스의 김용철 선생님이 발표했는데 충분히 경험에 쌓인 오퍼레이트의 경우에는 펑처 타임이 한 2.7분 정도 됐었고 80% 랩트 디스트라 라티리를 사용해서 거의 시술 성공률은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칩을 디스트라 라티리로 하는 연구는 점점 많이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데 아직 데디케팅한 RCT는 없고 현재까지는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쉬슬리스 카트타 를 사용하면 우리가 7.5%까지 디스트라 라티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취 프로세저에 심각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트라 라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7개 기관에서 5천 명의 환자를 디스트라 라티리로 시술을 한 바가 있고 이거는 다음 주에 열리는 유로PCR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디스트라 라티리 코로나 인터벤션의 가장 큰 레지스트리 데이터고 엠바고 때문에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30% 정도 안팎이 되는 쉬 프로세저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어떤 케이스들인지 7.5% 6.5% 쉬슬리스 카트타 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스테미 환자에 있어서 디스트라 라티리와 라디아 라티리를 비교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환자는 한 70% 인롤이 된 상태입니다. 디스트라 라티리는 이쪽에 아나토미칼 스노 박스 안에는 이 빨간색 라디아 라티리의 디스트라 세그멘트고요. 그리고 성처로 할 때는 환자는 라이트로 접근할 때는 뉴트럴 포지션 그리고 랩트로 할 때는 랩트 그로인 에어리아 또는 업도맨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팔을 위치하게 되는 포지션이 상당히 오히려 일반적인 라디얼보다 편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스노 박스의 베이스는 스카포이드하고 트로피쭈음 앞쪽에는 트로피쭈이드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안쪽 혹은 바로 바깥쪽에서 펑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펑처하는 디바이스는 하이드로필리칸 프렐루드 키트를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라디아 펑처 세트나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칩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트라 라디아 아테리가 과연 라지버어 억세스가 필요한 아까 우리 트리포케이션, PCI 같은 같이 3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CTO 같은 경우에 할 때 아이브스가 동시에 보면서 스턴플레이스 CTO를 펑처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7.5프렌치가 일반적인 6프렌치 레디아 시스보다 다이애이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프렌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코로나 인터베이션을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젤드 아이디얼은 월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굉장히 루브리컨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라 라디아테를 할 때 스폰파를 보면서 펑처를 하게 되는데 썸과 인덱스의 메타칼본부터 스캐닝을 해서 쭉 내려와서 펑처하는 사이트는 트라페줌이 베이스에 있거나 아니면 스카포이드가 베이스에 있는 지점을 찾아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 같은 경우에 레디아 렌지오로 시행해서 양쪽에 스포피셜 파마라치, 디파마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분은 디스트라 라디아 아테리가 한 3.0mm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투석 환자였는데 투석 환자였기 때문에 레디아를 사용하지 못하고 디스트라 라디아 아테리를 사용했는데 이분도 역시 성공적으로 풍처가 잘 돼서 레디아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레디아 아테리만 사용해서 CTO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디스트라 라디아 아테리와 트랜스피머럴 아테리를 사용한 CTO 케이스인데 LAD의 스탠플러스 CTO였습니다. LAD의 가이딩 카테타는 숏 메인이어서 AL1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환자가 났지만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위원자는 안테리 그레이드가 안 돼서 레트로 그레이드 들어갔고 CTO 프로세저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 그레이드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리버스 카트를 하고 그 다음에 CTO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PCI 하고 난 다음에 스파즘이 있었지만 1년 후에 빨로 파니까 설관이 아주 좋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그리고 지혈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지혈을 할 때는 이렇게 EB 같은 걸로 롤을 감아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억세스 사이트만 중요한 거니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를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을 했고 그리고 랩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도 디스탈라디아 아테리아를 통해서 충분히 컴플리케이션 없이 용이하게 오히려 7.5%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탈라디아 아테리는 충분한 백업포스, 오클로전 레이트, 억세서빌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칩 프로세지어에서 트랜스라디아 아테리아 억세스가 효용성이 있고 컴플리케이션이 덥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디스탈라디아 아테리는 오히려 트랜스라디아 아테리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포텐셜리 모르 이펙티브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